마감 시황입니다. 코스피는 전일 대비 0.54% 오른 2091포인트, 코스닥은 전일 대비 0.52% 오른 6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강부압 출발한 국내 증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도 상승폭이 계속 확대하며 2090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차액매물 조정받던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하였습니다. 다음 주 헬릭스미스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면역항암제, 줄기세포 등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. FOMC 이벤트까지 긍정적으로 소화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.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더 이상 하향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주 미중 무역 분쟁 둔화의 확실한 신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반등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9월 20일 금요일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